오늘 마지막 방송입니다. 왜 돌아오지 않을까? 다 여러분 아시는 겁니다. 하루 방송을 하고 나면 새 방송 준비를 하기 전에 마지막 순서가 어제 방송을 보고 한번 이렇게 제가 살펴보는데 그냥 서쳐지나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그런 코멘트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 묶어가지고 왜 그분들은 돌아오지 않는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전공의들이 전문의를 해야 될 이유가 없어진 거지 않습니까? 전문의라는 인적 자본에 투자해야 될 이유가 없어진 겁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전공의들이 전문의를 해야 될 미래가 없어진 거죠. 딱 전공의들이 필수가를 해야 될 이유가 없어진 겁니다. 이유가 있어야 무언가를 하죠. 오늘은 현직 의사로 계시는 분이 이번 사태의 핵심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미래 세대에 대한 착취. 정부가 너무도 악한 사람들입니다. 전공의에 대한 근무조건, 의료소송 해결 그리고 전문의 과정을 마친 이후에 전문의로서 어느 정도 안정적인 삶이 없다면 그들로 부당한 의료대가 제공받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나가버린 것이 그게 이번 사건의 핵심인 겁니다. 과정을 마친 후에 전문의로서의 어느 정도 안정적인 삶이 보장이 될 수 없다는 판단 때문에 그 사람들이 시장에서 엑시트를 해버린 겁니다. 엔트리를 했다가 해버린 겁니다. 그게 이번 사건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어제 이런 방송 제목이 거져먹으려고 했기 때문에 이번 사다리, 정의롭지 못한 일을 한 거죠, 그분들이. 한국의 애들이 그냥 그자 먹는 걸로 그렇게 자는 겁니다. 전공의 의사들의 피나는 헌신에 미래의 희망과 결실까지 빼앗아 부리고 노예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번 의로농단 사태의 핵심입니다. 그게 핵심인 겁니다. 어떤 분들은 돈만 밝힌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귀한 시간과 에너지와 헌신을 투입할 때는 보상, 리워드라는 게 있는 건 모든 사람의 행위를 그렇게 정직하게 봐야 되는 겁니다. 그게 진정한 의미의 우파 세계관인 겁니다. 사람은 인센티브에 반응한다. 사람은 동기에 반응한다. 시생하고 헌신하고 노력, 보상의 딜을 따를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노력하는 거죠. 그것을 여러분들 인간 본성을 받아들인 것이 바로 우파적 세계관의 핵심인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 인센티브에 반응하고 인센티브가 중요하다는 것을 대부분 다 그냥 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번 일이 터진 겁니다. 오히려 잘 됐습니다. 그동안의 전공의 착취가 끝나게 돼서 이제 앞으로는 적절한 돈을 내고 비용을 치르고 의료수비스를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적절한 비용을 치르려면 건강보험료를 올리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표가 떨어지니까 의료수가를 더 이렇게 옥죄겠죠. 그럼 이제 시장이 완전히 파괴가 돼 가지고 영국 의료처럼 나가겠죠. 그게 지금 한국이 갖고 있는 딜레마인 겁니다. 그리고 지금 간호사들도 대우에 비해 가지고 근무 여건이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장롱매너가 아주 많다고 합니다. 장롱매너가. 먼저 시간이 되면 간호사 문제를 한번 다뤘으면 좋겠는데 업무 강도는 세고 대우는 여러분들 박하고 그러니까 그냥 간호사를 하다가 초년차들을 굉장히 많이 이용하는 그런 체제로 돌린 와이예요. 뻔합니다. 왜냐하면 병원도 숙가가 낮기 때문에 경영을 유지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계속해서 뭐죠 싸게 이용해야 되니까 전공의도 마찬가지고 초년차 간호사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초년차 간호사들도. 간호사는 그래서 2년 넘게 대학병원을 버틸 확률이 10% 더 안 됩니다. 그만큼 업무가 가혹하고 그다음에 보상은 적다는 거죠. 제가 아는 한국에 간호사를 하다가 미국에 가서 간호사를 하는 분을 한 분은 아는데 그분하고 언젠가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한국 간호사 업계가 굉장히 열악한 상태이기 때문에 천량기차라는 거죠. 그게 두 국가가. 정당한 몫을 돌려주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견디지 못하고 그만둬버립니다. 그래서 장롱면허가 그렇게 많다고 그럽니다. 간호사들도. 그렇게 빨리 이러면 그만두는데 전공이 중간에 간두면 그 펑크를 누가 메우게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숙가가 낮기 때문에 병원도 여러분들 경영자 입장에 병원을 꾸려가야 되니까 의사를 적게 뽑지 않습니까 정규직 의사를 적게 뽑고 의사 1인당 담당해야 될 병상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죠. 간호사들도 제가 살펴보지 않았던 마찬가지입니다. 의료 숙가가 낮기 때문에 병원 경영을 유지하기 위해서 간호사를 적게 뽑고 간호사 여러분들 1인당 담당 병상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겁니다. 그래서 가끔 간호사 여러분들 요청 요구서 같은 걸 보게 되면 간호사 1인당 담당 병상수를 좀 제한해달라 시극히 인간적인 요구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전부가 다 착취 구조로 돌아가는 겁니다. 숙가를 낮춰가지고 전공의도 많이 뽑을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전공의 준비가 나가는 거니까 작게 뽑아서 완전히 돌려 먹은 겁니다. 그냥 여기 보시게 되면 수련이 숫자는 정해져 있습니다. 병원의 쌍값에 장시간 뿌려 먹으려고 하는데 사람을 더 뽑을까요 사람을 안 뽑는다면 그러면 병원만 욕할 수 없는 것이 병원도 이러면 항상 적지 않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서울의 중구에 있는 백병원 이런 문을 닫는 걸 보게 되면 아무리 병원을 가동하더라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진주의 제1종합병원의 원장 분께서 대를 이어가 여러분들 병원을 운영하지만 중형병원이죠. 병상이 그 당시 한 350배 된가 됐는데 아버지가 여러분들 물려받았을 때는 적자가 안 낫지만 지금은 적자 규모가 크다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병원을 돌리더라도 의료 수가가 낮으니까 그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거죠. 여기 이제 한 분께서 바이탈뽕 이야기를 하셨는데 바이탈뽕도 유지가 되려면 적절한 보상체계가 유지가 되지 않으면 오래 유지가 될 수가 없죠. 이게 이렇게 아주 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한 번 여러분들 함께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박사가 바이탈뽕을 말씀하시니까 한 말씀 더 첨언하자면 그 뽕은 오래 가지 않습니다. 실제 약을 하는 사람들은 50 이후로 계속 약을 하지 않습니다. 약을 하는 중독자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50 이전에 사망해서 더 이상 중독이고 범죄고 뭐고 따지기 전에 다 죽었기 때문입니다. 이 바이탈도 제가 보기에는 똑같습니다. 뽕 맞은 사람들 돌아가신 아산병원의 주석중 교수님처럼 어이없이 죽고 젊은 전공의들이 계속해서 뽕을 맞은데 이게 연구 기간 같이 언제까지 가능치가 않습니다. 제가 보건대는 1970년부터 2000년까지 30년간 문명화 도시화 과학과 산업화 이런 게 되면서 우리 세대는 진짜 뽕을 맞은 지 고도의 특혜를 받았고 그 나머지 시간은 뽕의 약발이 떨어진다 그룩저룩 버티다가 이제는 끝이 날 시간이 온 것 같습니다. 50년은 뽕이 사회도 50년 이상 지속이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의 핵심은 젊은 날 젊은 의사들이 생명 살리는 그런 의협을 해보겠다는 그런 순수하고 강력한 열망이라는 것이 계속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완전히 박살 내버린 겁니다. 더 이상 대한민국에서는 바이탈 뽕 때문에 필수과를 지원하는 사람들은 없다고는 할 수가 없고 소수에 지나지 않겠죠. 흠한 일을 안 하려고 할 겁니다. 그러나 그 전 세대는 낭만이 있었고 또 어려운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가장 안타깝게 얘기는 아산병원의 주교수님처럼 그냥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시는 분들은 그냥 얼굴을 보면 얼굴이 그냥 거의 천사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평생 그냥 먹고 사는 일에 관심이 없이 그냥 사람 살리는 일만 본인이 해야 되는 일이다. 너무 안타까운 경우로 빨리 가셨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보상체계가 이제 바뀌지 않고서는 인재를 구하기가 힘들 것이다. 여러분 이 과공부가 얼마나 힘든지 합니다. 이게 아마 윤수란 분께서는 현직 의사분 같으신데 제가 10년 동안 꼽습니다. 전문의 시험이 끝나고 합격하고 그 이후로 시험치고 힘들게 공부하는 꿈을 3년간 매일 밤마다 꼽습니다. 아시겠죠? 저는 이게 뭔지 알겠거든요. 이만큼 심하게 뭡니까? 스트레스 하에서 학업을 마치는 거죠. 동네에 개원이 가시더라도 여러분 굉장히 대단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과정을 다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이게 이제 참이란 분도 의사분 같고 입원 환자 신규 환자가 씁니다. 신규 환자 차트를 담당 교수님 혜진 이전에 급하게 써둔 꿈을 아직도 꾸고 있습니다. 레지던트 시절이 20년이 넘었는데 말입니다. 가혹한 과정을 통과하는 거죠. 머리만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 하기 힘든 일입니다. 지구력도 있어야 되고 성실함도 있어야 되고 암기력도 있어야 되고 외과 같으면 또 손기술도 있어야 되고 여기 이제 한 분께서 의료현장을 아시는 분인데 언급의료라는 것은 356일 24시간 대기 이후에 의료서비스가 제공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 근무 시간 대비 5배의 팀이 필요합니다. 지불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이론적으로 일반 진료 대비 5배의 비용이 지불되어야 24시간 365일 언급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는 약간 언급진료를 받아왔습니다. 그것도 원가 이하로 이제 이런 서비스는 사라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의료 대란을 보게 되면 경제학을 한 사람 입장에서는 가격 구조가 어마어마하게 왜곡이 된 겁니다. 가격 구조가 그러니까 보통 인간의 활동들 정치, 사회, 경제, 문화는 대부분 여러분들 경제적인 동기를 보게 되면 많이 해소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언급실을 이용하는 것 자체가 너무 싼 겁니다. 너무 저렴한 거죠. 그러니까 과잉 수요가 초과 수요가 항상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선생님 말씀처럼 언급실 156일 24시간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언급의학과 외에 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총 비용이 언급 서비스를 받게 되는데 그럼 5배를 부담을 누군가 해야 되는 겁니다. 일부는 건강보험에서 내야 되고 일부는 누가 부담해야 됩니까? 과수요를 줄이려면 해당 환자나 보호자가 지불하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한국 문제의 실상을 보게 되면 가격 통제가 엉망진창인 겁니다. 관료들이 그냥 땜방직으로 계속 문제 안 생기게 많은 겁니다. 이 문제를 보건복지부 관리대의 힘으로는 해결하기가 쉽습니다. 마치 환자가 생기면 협진하는 것처럼 기획재정부나 이렇게 여러 전문가들이 그냥 보건복지만 해온 사람 말고 다른 협진 협업 다른 사람이 다 동원이 돼가지고 가격 기능을 정상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되는 거죠. 언급의료에 대한 과도한 소유를 줄이려면 당사자 부담을 현장에 높여야 되고 그리고 언급의료는 5배 정도가 들으면 원가 100% 보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가동을 해야 되고 그럼 그걸 전부 다 뭐죠 건강보험이 보당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럼 과수요도 줄어들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현재의 건강보험 수준을 지불하게 되면 상당히 많은 부담을 여러분들 누가 해야 됩니까 환자가 직접 부담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여러분들 긴급구호차를 요청할 때 한 번 더 생각해 본다는 거 아닙니까 워낙 비용이 비싸니까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모든 것을 순리대로 풀어야 되고 통제된 과격구조 하에서도 적절하게 보상체대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이런 식으로 막값하러 그냥 잘라가 전부 60%를 70% 받아라 이러면 한국의료가 그냥 박살이 날 겁니다. 지금 이 제도 유지하기는 힘듭니다. 공무원들 머리에 속에서 얼마나 좋은 생각이 나올지 모르겠는데 그냥 또 땜빵 찌릴 겁니다. 땜빵. 20년 30년 후제 안 하는 겁니다. 그냥 내 재임하고 있는 동안에 문제 안 생기고 그냥 넘어가면 뒤에 뭡니까 오는 사람한테 그냥 전부 다 불구덩이 다 던져버리는 겁니다. 네가 알아 처리해라. 자 여러분 이제 오늘 방송 마무리하고 또 내일 새 주제 가지고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송 마무리하기 전에 광고 하나 여러분들 간단하게 드리고 그 다음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편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